아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중국 오페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버터플라이 길을 거부한 중국인 프리마돈나 뭐가 그 사람을 그토록 도도하게 만드는 걸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극장 안은 답답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이가 빠진 할머니들 목에 큰 종기가 난 인간 두꺼비 같은 남자 파이프 물고 있는 사람 이로 땅콩 깨먹는 사람 다들 표정은 밝았어요. 제 발밑에선 닭 한 마리가 뭔가를 쪼아먹고 있었고요.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송을 보자마자 그 모든 혼란과 소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기 백인 남자분? 그쪽이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저요? 여기 다른 백인이 있나요? 눈에 확 띄는데 우리 관객 중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남자는 거의 없거든요. 제국주의자께서 드디어 모험에 나선 거예요? 전 견문을 넓히려고요. 한 달 동안 뭐하다 갑자기 왜요? 좀 바빴어요. 서양에선 견문 넓히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되나 보죠?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서양인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우리 공연은 어땠어요? 글쎄요. 서양인 귀에는 약간... 취향은 후천적인 거니까 지금부터 배워가겠죠. 이 경극 제목은 버터플라이 연인들이에요. 아, 스토리가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제 역할은 소녀예요. 교육을 받으려고 소년으로 변장하죠. 전 한 학교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데 아까 저쪽에서 절 쳐다보던 남자예요. 그 친구도 저한테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혼란스러워하죠. 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백을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전 부자 상인하고 혼인을 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사랑인 소년은 가슴아리를 하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전 혼인하러 가는 길에 소년의 무덤에 몸을 던지죠. 그런데 하늘이 자비를 베풀어줘요. 우리 둘은 나비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어때요? 그쪽이 좋아하는 초초상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아요? 둘 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네요. 하지만 우리 작품에선 소녀랑 소년이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죠. 냄새가 지독해요. 나가요. 당신 팬들한테서 나는 냄새잖아요. 팬인 건 감사하지만 냄새는 싫어요. 나도 우리 중국인들을 볼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민중을 위한 예술이란 슬로건은 예술가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개수작이에요. 가요. 이 시간까지 문 연 나이트클럽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티니, 턱시도 입은 남자들, 정체불명의 이상한 재즈음악. 어디서 읽은 건데 혁명 전에도 중국인은 클럽에 출입할 수 없었다면서요?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개와 중국 남자 출입금지란 표지판이 있었죠. 하지만 여자들, 가녀린 중국 여자들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위 클럽 안에 희멀건 백인 여자만 가득 차 있고 바깥엔 가녈픈 연꽃 수백 송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클럽은 텅텅 비게 될걸요? 백인 남자는 늘 중국 여자한테 신비한 매혹을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생각해볼 기회가 생기시겠죠. 솔직히 그런 인민복을 입고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아름다움은 다 빼앗아 갔어요. 경극만큼은 남아있지만. 중국 오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바뀌는 추세지만 우리 경극단에서는 아직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아파트예요. 여기가? 고마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세요. 견문을 더 넓혀보죠. 방금 뭐였죠? 전 여자 앞에서는 늘 어색해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어요. 마드모아젤이 아니라 무슈 송인데 오해했었나 봐요. 어쨌든 친구가 생겼네요. 잘된 일이죠. 아시다시피 전 유부남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전 유부남이잖아요. 사실 until 누구십 명이였어요. 아시다시피 전 유부남이잖아요.